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 공병호의 선교 시리즈 두 번째는 케냐에 계시는 김동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케냐에서도 상당히 오지에 계신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니까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쨌든 김동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네요. 그러면 케냐에서는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킬리만자로 산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알죠 알죠. 킬리만자로 산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자락 밑에 있는 마사이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마사이들이? 네 거기에 에마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엠. 에마오이. 에마오이. 엠. 에마오이.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국에서 떠난 지는 2000년에 떠났어요. 그러면 20년이네요. 거의 20년 되죠. 서울에는 그동안 20년 동안 몇 번 정도 들어오셨습니까? 숫자는 셀 수 없고요. 작년에는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여기 서울에서 비행기를 갑니다. 이쪽에서 한국을 가려면 거의 24시간을 잡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노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까. 어디에서 갈아탑니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나이로비로 갔다가 나이로비에서 아부다비로 갔다가 아부다비에서 한국으로 가는 이런 비행기 루트를 타거든요. 그런데 나이로비로 가서 나이로비에서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들어가는 루트가 또 많아요. 대개 비행기 싹은 통상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뜹니까? 평균적으로 저한테는 한 1500불이라고 해도 되죠. 참 24시간. 진짜 먼 거리에 있네요. 옛날에 거기가 수도가 문바이죠? 아, 거기는 우리나라 부산 같은 곳이고요. 나이로비죠. 문바사라고 하는 부산 같은 곳이고 지금 나이로비 수도가 나이로비죠. 나이로비구나. 문바이는 아마 다른 나라 문바일 거예요. 네. 나이로비가 수도죠. 그러면 처음에는 파송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그냥 파송교회 없이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데로 왔죠. 그러면 지금 계시고 있는 마사이족의 엠마우이는 처음부터 계신 곳입니까? 아니면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다가 계시게 된 겁니까? 여기는 지금 두 번째 장 정착한 곳이에요. 첫 번째는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 다른 지역. 다른 어떤 선교사님하고 조인하고 일을 하다가 여기로는 2002년 8월 달에 들어오나요? 2002년 8월 달에. 그래도 여기서 거의 다 보내신 거네요. 18년 정도 계셨으니까. 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케냐는 언어를 뭘 쓰죠? 여기는 언어가 많아요. 부족이 많기 때문에 부족어들을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라에서는 국어로 쓰는 것은 키스와일리라고 써요. 그런데 이 키스와일리는 동부아프리카가 주로 쓰죠. 키스와일리를 특히 탄자니아하고 케냐가 주로 키스와일리를 쓰고 있지요. 그럼 선교사님은 무슨 언어를 쓰십니까? 저는 주로 영어를 쓰고요.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키스와일리하고 키마사이를 섞어서 또 쓰지요. 그럼 그걸 도착하신 다음에 다 배워가지고 이 키스가 사용하십니까? 저는 여기 도착해서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일에 인벌브돼가지고 현지인들하고 살아가면서 배웠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어느 감각이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 없는데요. 없는데 그냥 버벅거리고 해요. 그러면 이제 케냐 살림살이가 좀 어떻습니까? 나라 지금. 우리나라로 기준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대개 이제 숫자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살림살이가 대개 한 몇 년 정도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삶 같아요. 60년대. 1960년대. 60년대라고 딱 보시면 되겠네. 그게 그러면 한 국민소득이 한 몇백 달러 정도로 그렇게 봐야겠네. 이거를 평균으로 그렇게 내면 저는 대답을 못해요. 여기 우리 마사이를 기준으로 말하죠. 항상. 마사이 기준은 몇백 달러도 못되죠. 몇백 달러가 안 되구나. 못돼요. 그것도 못돼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케냐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아십니까? 네.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저는 않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우후른데 그 옆에서 치고 오신 그분이 부정선거라고 떠들어서 자기가 또 케냐 대통령이다라고 선언도 했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보는 면에서는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부족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세운다 해서 자기들이 뭉친 거지 국민들이 선거한 것은 지금 우후로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아요. 미국의 미시간대학교의 월터미베인 교수가 조사를 한 그런 부정선거 그런 학술적으로 그런 증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케냐의 전반적인 정국 정치적 안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안정적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보는 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전체가 아니고는 학자 일이니까 느끼시는 거라.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적으로는 떠들 수도 없고 그냥 안정되게 살아가야 되는 나라 같아요. 여기는 자주 국가이면서도 권력에 눌려 사는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아퍼도 아하 소리를 못 내고 사는 곳이죠. 제가 볼 때는요. 그럼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억압적이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순경이 사람을 때려 죽여도 큰소리 못하는 사람이 죽어도 죽었다고 항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밖에 짖는 개는 키우는 개입니까? 네. 지금 제가 키우는 개가 밖에서 꽝꽝 짖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마사이족도 부족이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뭐 수십 수백 개 정도 됩니까? 마사이 부족에만도 한의 쉽게 되는 부족이 있죠. 쉽게 정도. 자기들 시족처럼 흩어진 사람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고유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신앙을... 고유 신앙을...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같다고 할까요? 지금도 그걸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문구라고 얘기해요. 지금 성교사님, 조금 그거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너무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조금만 더 올리실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오, 좋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올리시면. 예,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주 완전합니다. 예, 계속해 보시죠. 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키스왈리라고 하는 언어속에서 하나님을 문구라고 말하고요. 우리 마사이는 엔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문구와 엔가이가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위대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하늘님이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하늘님. 그런데 그 하늘님을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마사이들의 사정이죠, 지금. 지금 사정입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또 올라가야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 예, 내려가지 않도록 조금 더 올리시죠. 예,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또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도 옛날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는 바위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그다음에 길에도 신이 있고 여기저기 신이 다 있다고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원시 부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종교관이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 이제 다른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마사이 부족은 소똥을 하나님 섬기듯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섬기고 짐승들도 아주 자기들이 생명보다 더 짐승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성교사님 이렇게 핸드폰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이렇게 기대놓고 있습니까? 저희는 기대놓을 것도 없고 제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시구나. 앞에 책 같은 거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네, 있어요. 지금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앞에 책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 기대놓으시면 이렇게 됐나요? 지금?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마사이족 전체 중에서 보금을 받아들이신 분이 대개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대개 얼추 그냥 퍼센트를 따지면 열 사람 가운데? 여기 사람들은 제가 있는 곳의 중심으로 보면 한 2천 명에 한 500명이면 얼마 정도? 40% 정도, 한 33% 정도? 네, 네. 2천 명 가운데 1천 명이면 50%고 500명이면 25%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되네요. 상당히 보금화가 많이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마사이족에게? 저희 교인만 해도 한 500명 되니까요. 아,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 보금화가 진행된 게 오래됐죠? 그게 영국 식민지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영국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캐톨릭이 주로 하고 있죠, 캐톨릭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캐톨릭 인구가 케냐에는 아주 많겠네요. 보통 사람들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해서 뭐 디노미네이션이 뭐냐라고 부르면 캐톨릭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고. 저는 퍼센테이지로는 말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거기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마사이족 내부에 그런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마사이들은 그런 거 없고요. 마사이들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싸워요. 그렇지만 사냥 같은 건 상당히 잘하는 부족 가운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냥하면 안 되니까 도태되어 있죠. 지금은 사냥하면 안 되죠? 네. 사냥하면 안 돼요. 사냥하면 감옥 가요. 감옥 가구나.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는 케냐의 그런 국립공원, 야생국립공원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이쪽에서 제가 국립공원의 바운더리에 제가 있어요. 지금. 모셀리라고 하는 국립공원. 이름 다시 한 번 해보시죠. 국립공원 이름을. 암보셀릭. 암보셀릭. A-M-B-O-S-E-L-I. 암보셀릭. 암보셀릭 국립공원의 바운더리에 있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코끼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성교사님이 아침에 보내준 사진에 우리 동네에 사는 기리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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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국립공원이 항상 사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면 킬리만저를 편하고 인사하죠. 아주 쫙 널 보이겠네요. 멀리 보이죠. 밤하들은 굉장히 촘촘하겠네요. 그러죠. 공기도 좋고. 네. 좋아요. 마사이 부족도. 여기가요. 말씀해 보시죠. 다른 분들은 코로나로 한국으로 가고 난리들인데 저희는 이렇게 공기 좋고 트인 곳에서 사니까 코로나가 못 오죠. 그래서 저희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마스크 안 쓰시고? 조심은 하죠. 마스크 쓰고. 지금 이제 하시는 교회는 개척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개척 다섯 개를 했죠. 다섯 개. 이곳에서. 다섯 개. 마사이 지역의 다섯 군데에서. 암보셸리 국립공원 안에는 두 개가 있고요. 네. 바로 국립공원 돈 내는 데 있어요. 저기 엔터런스. 거기에 하나 있고요. 또 지역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군데가 개척이 됐죠. 그러면 개척하신 데 총 교인 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 정도. 그럼 성교사님은 주일 예배를 지금 계시는 데 드리고 또 가끔은 이렇게 이동하시면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테이트를 했죠.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그냥 다른 교회.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은 다 그 교회에 맡은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순회를 했었죠. 했는데 지금은 전도사님들 숫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 맡아서 지금 1년 동안 다른 교회. 한 교회만 다녀왔고 세 군데는 1년 동안 가보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맡아주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지금 맡아주실 분들이라는 이야기는 현지인들입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파송되신 그런 성교사님들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파송된 성교사님들이 계시면 더 좋고. 현지인 목사님들은 또 저희가 인플로이를 해요. 약 300불씩 매월 월급을 주면서 인플로이를 하는데 마사이 언어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사이들 중에 전도사님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족에서 이렇게 모셔오면 거기에 꼭 통역관을 하나를 붙여줘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 지금 그런 문제네요. 그건 꼭 그냥 외지인이 온 거하고 같은 거에요.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 분씩 한 분씩 현지인 목사님들을 맡겨야 돼요. 교회를. 그래야 제가 이쪽 교회도 현지인 목사님이 오셔야 제가 이쪽 저쪽 부를 수 있는데 지금 현지인들 오는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못 움직이고 있어요. 1년간을 지금. 그러면 18년 정도 그렇게 지금 계셨으면 이제 현지 목해자를 양성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지겠네요. 지금 이제 양성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더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나간 거죠. 네. 그런데 저하고 아들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설교를 일원화를 시키거든요. 다섯 교회가 모두. 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오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오고 하는 것. 꼭 지시받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바빠서 못 온다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나갔어요.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네요.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키웠으니까. 신학대학도 여기서 다 가르쳤죠. 그리고 안수받을 때 다 들어가는 비용이며 까원이며 다 여기 미션이 해줬죠. 그래서 키워서 내보낸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소요된 헌금 같은 게 많이 필요했을 건데 그런 것은 대개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그거를 많은 성도님들과 교인들 그다음에 교회들이 많이 저와 교회직이라고 협력을 해주셨죠. 지금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준 교회가 수지에 있는 대광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대광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렇게 저거하라고 마무리하라고 돈을 그분이 다 보내셔서 마지막 교회 지었어요. 예전에 거기에서는 소통교회로 집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 건물처럼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소통교회가 아니고 이제는요. 지금 말씀하셔서 소통교회라는 것은 그런 게 공간이 없고 그냥 야외교회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소통으로 집을 지어요. 소통으로? 네. 이스람들이 사는 집이 마냐타라고 소통으로 지은 집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를 소통으로 지어서 예배를 드렸죠. 그 건물을. 소통으로 지으면? 이스람들 집처럼. 건조한 냄새 같은 건 나는 건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 소통은 좀 냄새가 심한데 여기는 사료를 먹이지 않아서 그런지 소통 냄새가 많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 코가 이들하고 가다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통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시고 그 외에 이제 또 과거에 구한말 같은데 외국 성교사들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뭐 국어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계몽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나무 키우는 방법도 그런 것도 동물 키우는 방법도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자립을 돕기도 하고 하는데 성교사님은 주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외에 또 다른 활동들은 주로 어떤 거를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남들이 다 했던 그 절차로 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성도들이나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친 것이 글씨를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여기는 조혼 제도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면 조혼 제도 네. 몇 살 정도 돼요? 아홉 살 정도 아홉 살 정도 시집을 가는 겁니까? 하 그렇구나 그쪽의 전통이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도 못하고 시집을 가면 글씨도 모르고 못 읽고 자기네 나라 말도 못하고 타운에 가서 물건을 사도 물건값도 제대로 거스름도 못 받고 어쨌든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 것을 볼 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글도 배우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것 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또 고아도 돌봤잖아요 그럼요. 똑같이 했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에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에이즈로 남자가 죽으면 여자도 죽을 거고 그럼 아이들이 남아요 그럼 고아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한 남자가 죽으면 과부가 셋, 네명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 다 처지니까 네. 그럼 그 많은 부인 슬아에서 나온 아이들은 고아가 되죠 네. 그래서 고아도 돌보게 되고 선교사님 조금만 더 올리시죠 돈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조금 더 아예 좀 좀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는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러면 그 참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야 우리도 옛날에 우리도 뭐 그렇게 첩첩제도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나 20세기 초역까지 겪었던 그런 문제를 물 부족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물이 전적으로 물 부족하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물을 기르려면 수십 킬로미터 갔다 오는 부족도 있어요 네. 이 마사이 부족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2003년도에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문구 있고 문구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 선교사 보내줘가지고 우물 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구 있고 문구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 나와도 남자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선조 말기하고 똑같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것하고 비슷한 게 제가 이제 우리 집이 한 우리 세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당이 한 집에서 한 50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한 두 세대가 걸렸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때가 다 있으니까 남자들이 조금 더 여자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요 네. 구한말에 제가 이름도 없이 삐또지라는 그런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기를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래돼서 기여한 바가 참 많지만 그 당시에 질곡에 시달리던 조선과 구한말의 여인들을 숨통을 틀어준 거예요 맞아요 그 의갑받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그런 안식을 얻는 그런 부분을 기록한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특히 여성들에게 우호적이고 평등을 굉장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항상 모시기 때문에 그런 뭐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압제에 대한 항의라든지 사실 서양 개신교 성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민족의식도 많이 깨이거든요 성경 자체가 그것도 민족의 반항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경비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부르고 그런 데서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죠 아직도 좀 더 멀리 보이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전통이라는 것이 속히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사람 변화된 사람 지금 전두사로 키워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만난 청년이었어요 케네디라고 케네디 이카효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문화를 자기네 문화를 떠났어요 일부 다처제 그리고 동네 여자들이 다 자기의 여자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도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그렇게 계속 낳고 이러거든요 자기 남편이 아니래도 그런데 이 케네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500명 모인 교회에서 우리 이 교회가 처음에 500명 넘게 모였었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다른 교회로 해서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 아내만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다른 남자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내 아내한테 오지 마라 아주 광고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끄러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에이씨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화나면 에이씨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끄러우면 에이씨 이래요 그렇게도 다들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죠 그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여자 맞지 않고 지금까지 부인 한 사람으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고백을 한 게 언제 정도입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약 2006년도인가요 얼마 안 된대요 네 2006년도 그러니까 십몇 년 됐죠 지금 참 귀한 사람을 완전히 그 일종의 부족이나 시족 전체를 개화의 길로 이끄는 거네요 정신적인 개화 이 한 사람 때문에 구원 많이 될 거예요 구원 많이 얻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보금이 전해진 것도 보면 뭐 그런 성각자들이 깨이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좀 근데 위치크래프트도 말씀해 보시죠 네 여기에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들 여기 위치크래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살았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그리고 이 동네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1년에 77마리의 소를 줬어요 그런데도 이 위치크래프트는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치크래프트가 이 케네디한테 너는 이상한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너 복을 못 받는다 소통 세워서 소통 가운데에 말뚝을 받고 거기에다가 내가 빌어주마 그러면은 소나 양과 염소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네가 부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아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서 온다 우리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언을 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공언을 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쫓아내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부서뜨리겠다 햄마로 가져와서 부서뜨리겠다 이 조각이 탄자니아까지 날라갈 수 있도록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케네디가 어? 네가 우리 선교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와서 싸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여기에서 몇 번 도망갔다 다시 왔다 하더니 결국에는 위치크래프트의 그 영역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 마일리 테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는데 지금은 위치크래프트 안 한대요 못한대요 결국 이제 그거를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 이제 그런 영역을 잘 모르시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힘들겠지만 대개 그런 영역을 좀 이해하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결국 악령하고 대결해서 승리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대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뭐 서양 성교사들이 와서 이제 한참 복음이 전해질 때 보면은 그런 뭐 구슬하거나 무당을 할 때 신심이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대를 잡거나 그런 사람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못하고 그냥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없다 하지만 악령의 세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면서 한 번 더 그 성교사님은 그걸 체험하시겠네요 여기서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여러 가지로 또 또 다른 경험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 거 비슷한 거를 경험이 한 18년 정도 같은 장소 있었으니까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많죠 여기에 위치크래프트가 여기는 가뭄이 심해요 가뭄이 심하면 소떼들이 죽어요 그냥 소떼만 죽는 게 아니라 안보셀리에 있는 야생들도 말라 죽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당들이 제사를 드려요 비를 부르는 성교사님 조금만 올리시죠 네 됐습니다 엘리아와 같은 엘리아와 같은 그 경험을 여기서 했죠 이들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로 비가 오게 모르겠어요 비가 마침 올 때 우리가 기도했는지도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야기시죠 네 그런 경험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죠 몇 분 정도 가셨습니까 여기에 한 70명이 기도했나요 네 함께 함께 그럼 통성기도도 하셨겠네요 네 함께 기도하고 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 네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 뭐 간질병 환자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죠 조금 전에 그 지난 주제인데 아까 물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얼마 정도 파니까 물이 나오던가요 저희는 250미터 팠어요 250미터 네 250미터 사니까 물이 있더라고요 250미터 정도 팔려면 비용이 꽤 필요했겠네요 5만불 큰 돈이네요 네 5만불 들었어요 그 5만불을 누군가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헝금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5만불 네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덮쳤을 때 대구가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대구의 동산병원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그런 헝금 미국 헝금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그 그게 파송됐던 미국의 성교사 출신 분들이 그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헝금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뭐 대한민국 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 이화여자대학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지금 그 성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고 세월을 두고 한 100년 전에 우리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겹치지 않아요 네 250m 네 맞아요 참 그런데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힘드냐고 모르시면은 제가 내가 제가 말하면 가증스럽다고 말하실 때 듣는 분들이 가증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힘은 안 들어요 지금 성교사님이 얼굴 모습이 너무 편안하셔가지고 제가 내심은 힘이 안 드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힘은 안 들어요 즐거워요 즐겁다 즐거운 게 그냥 얼굴 표정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제가 의례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사실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흠지해가 계시니까 그것도 케냐 수도도 아니고 수도에서 수도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죠 수도에서 한 4시간 들어와야 돼요 차로 4시간 정도 네 수도 끝에서 수도 바운더리에서 와야 돼요 수도 안에서 오면 시간이 또 걸리죠 수도 바운더리에서 그 정도 네 바운더리에서 여기까지 한 4시간 들어와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그렇게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터치하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좀 고집이 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1988년도에 선교지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순정 못했죠 네 좀 봐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난 딴 사람은 내보내줘 저는 그런데 2000년 1월 1일 날 그 구리에서 송구영 신예배 마치고 서울 도봉동에 있는 언니 집으로 잠을 자러 갔어요 그때 이제 구리에 있는 선교지에서 제가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잠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딸 버리지 않으면 네 딸의 생명을 내가 걷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입을 뒤집어쓰고 울었죠 울고 나를 데려와서 왜 죄 없는 딸 데려가느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딸 버리지 않으면 네 딸의 생명을 걷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선교지로 떠나라는 증거였어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계기가 있고 짧은 시간에 얘기 못하고요 그런 계기로 제가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그럼 그 당시에는 출석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그때는 구리선교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구리선교교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송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훈련은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준비 안 되는데도 하나님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데 완벽한 준비한 다음에 보내는 방식이 있고 그냥 오지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만드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계기를 그럼 그 당시도 보면은 뭐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가 특정 교회나 교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파송되는 형식인데 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남편이 후원자가 되어 가지고 남편 놓고 왔죠 그리고 2007년도 부터 인천 만수감리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그 만수감리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줬죠 역으로 된 거네요 네 지금 저도 파송교회가 있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결단은 일생에서 가장 큰 결단 가운데 하나였겠네요 그럼 그때 이제 딸아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딸아이가 중앙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다 크기는 컸네요 그런데 그때 꼭 엄마 손이 필요할 때지요 여자로서 그런데 걔를 놓고 온 거죠 남편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남편은 말 못해요 남편이 항상 하는 얘기는 난 내 아내를 말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무선이니까 한다고 하면 하는 여자니까 못 말린다고 뭐 선교사님들 모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옛날에 60년대 내가 크던 시골집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바둑이 소리 들으니까 네 저희 집이 우리 한국에 서울에 있는 미아리에 있는 판자쪽 판자집 저기 판자 뭐라고 하죠 판자집촌이라고 하나요 판자촌 아 판자촌이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살아요 그래도 우리 여기는 왕궁이에요 솥동집이 아니니까 저희는 솥동집에서 안 살아요 왕궁 같죠 슬라브 집에서 삽니까 아 네 슬라브죠 비가 오면은 음악소리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몰라요 비가 오면은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면 슬라브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또 다 유튜브 영상들이 있고 하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따님도 나이가 한 40대 네 40 그러면 이제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겠네 아니요 딸이 그러시구나 켄자로 들어왔어요 딸이 네 아들도 들어왔고요 딸도 들어왔고요 오늘 가족이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올리시죠 언제 왔습니까 네 남편도 들어왔고요 그렇습니까 언제 다 들어오셨어요 남편은 제가 한국 떠난 지 한 4년 3년인지 확실한 기한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여자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보자라고 왔는데 너무 험악한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웃자니 웃음이 나오는데 참 그렇네요 그럼 아이들은 학교 졸업하고 다 들어온 겁니까 아들은 제가 여기 케냐에서 학교 졸업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딸은 이제 한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작년 거의 1년 다 지났는가 봐요 1년 지났네요 가장 여기 왔어요 가장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경우네요 네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오게 됐다는 건데 그 세상에 많은 나라 가운데 왜 케냐라 왔습니까 그 얘기 참 길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영향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짧게 이야기 그냥 다 말씀을 하시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너 본인이 간단하게 너 너 너 너 너 만약에 제가 이 케냐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아마 여기 안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안 왔을 것이다 네 여기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케냐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고집이 있고 불순종이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등을 밀듯이 그렇게 하셔서 여기를 아무런 리서치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네 여기에 계시는 어느 선교사님 저하고 맨 처음 조인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살다가 여기 보니까 정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라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은 행복해요 행복하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한국에서 살래 여기서 살래 그럼 저는 여기서 살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선교사 역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람은 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특히 어려운 일을 해나갈 때는 물론 뭐 자기는 또 쉽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험한 일이나 힘든 일을 해나갈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활동을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면 어떻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지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5학년 때 네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런데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선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정사무엘 박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청지기 운동을 저기 뭐야 한 번 벌렸었어요 약 30년 전인가 그 후에 그 정도 돼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제가 집사였었는데요 너희가 집사냐 밥 먹고 돼지 밥 사다 이러시는 거예요 밥만 먹고 돼지 밥 사야지 너희가 집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종이 한 장에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갈 쓸 거 쓰래요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쓰래요 열 가지를 한 가지도 쓸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종이 놓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제 마음에 약속했던 것을 다시 기억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33살에 신학을 다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정사무엘 박사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 나가면 아마 연락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이 엄청 심히 세서 방송 나가면 2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들도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방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종의 큰 어떤 계기를 제공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오래전에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서원한 거를 다시 일깨우게 된 것이 그 이제 정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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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님이 깨워주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다시 또 원위치를 항노를 이탈해가지고 또 원위치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보면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되게 신학 대학원을 가실 때가 되게 얼마 정도 됐을 때입니까? 그때가 1980 몇 년 결혼을 몇 살에 하셨습니까? 제가 26세 했거든요 26세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되네요 33살에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 7년이 되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게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그게 뭐 무슨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7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냐로 떠나게 결심한 것이 몇 살 때입니까? 케냐로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1992년도에 졸업했을 거예요 신학교를 그리고는 2000년도에 여기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가 대개 이제 연배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때가 마흔 확실한 그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40대 중후반입니다 한 마흔다섯이었나 여섯이었나 마흔다섯 마흔 넷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그 네 그 이화여자대학교를 창립 창립하신 감리교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스크랜턴입니까? 예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50대에 50대에 가장 고령자로서 조선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미국에서 의사가 되니까 잘 사는 아들을 데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남대문에 상동교유를 세우고 정동교유를 세우고 이화여자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시죠? 뭐고 무슨 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도 다 그 아드님이 벤선 스크랜턴 스크랜턴일 겁니다 벤선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케냐로 떠나실 때보다도 20세기 19세기 마렵에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조선을 떠나는 것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참 그런데 비하면 다 선교사님도 이렇게 오지에 계시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어딜 만 대단합니까 화상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말씀이죠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 방송을 이게 주로 정치 논평을 많이 하거든요 정치 경제 그런데 제가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그런데 전번에 이제 남가주 LA를 가가지고 이제 성교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아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을 좀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한 부분을 해야겠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모신 거거든요 김동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선교사님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책이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네 제목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이거든요 이 책 서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네 우리 역사책은 우리 역사책은 개신교가 한국 건현대사에 끼친 그런 기여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50줄의 책을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가 한국 사람들을 개몽시키고 개화시키는데 어쩌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승문이라는 인물을 성교사들이 거의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그걸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저도 보금에 대해서 크게 눈을 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기초가 돼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책에서는 19세기 마렵부터 해방까지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기여한 것을 다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니까 그럼 이 방송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세계 오지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오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한국의 건대화된 것은 대부분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냥 대부분 성교사들이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그냥 이렇게 보금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과실을 수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면 싸움도 좀 잘 안 하고 좀 정의로운 나라 훌륭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성교사님이 지금 케냐에 사는 거가 그런 그야말로 그 후일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뿌리는 거죠 일부 다처제를 하고 정령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그 정신세계가 악에 의해서 지배가 돼 있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성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양반과 상놈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확하게 오늘 이제 성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위치 그 다음에 또 뭐 뭐죠 또 교회 명칭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그런 네 김동희 성교사님 말씀하시죠 조금 더 위로 올리셔가지고 네 조금 더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시죠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시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아 저를 소개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구고 그 다음에 또 현재는 어디에 있고 어떤 교회에 있고 또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마케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마케팅 저는 김동희 선교사라고 하고요 제가 있는 곳은 그 암보셀리 국립공원 그 바운더리에 있는 에마우이라는 지역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기는 카즈아도 카운티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한 빌리지죠 그리고 저를 파송해 준 교회는 인천만수감리교회가 파송교회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는 덕천에 있는 고창 덕천에 있는 시골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짓도록 기반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에마우이 덕천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기에 오시면 혹시 오신다면 암보셀리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 눈을 만년설 녹아져가는 만년설을 만년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오면 또 우리들이 깊이 빠져들 수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어떤 호수인데 밝은 호수인데 아이들의 눈 속에 있어요 그게 아이들 눈이 얼마나 맑고 예쁜지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과 고아들 과부들 돌보는 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사회에 물 공급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이 농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야채를 공급해주고 있고 또 남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있고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노매들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물 타져다니고 풀 타져다니는 이런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어서 좀 이렇게 그 안정되게 말씀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갑자기 뭐야 컬티베이트 농사도 가르쳐주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하는 해야 하는 거라면 다 그냥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어느 선교사님이 와 계시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는 여기 한국인이 저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두 사람 내 남편은 하나니까 이렇게 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도록 근무하시던 간호사 선교사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6년째 봉사활동하고 계세요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어휘로 선교하시는 거네요 네 여기서 같이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사역을 통해서 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방송을 끝내려고 했더니 또 질문을 마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또 바깥 분이 그렇게 농과대학을 나오셨네요 네 그러면 거기 오셔가지고 활동하면서 마사이족이 경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함께 개발하고 그렇게 하셨겠네요 아이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많이 했죠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로도 가장 현재는 가장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바나나 농장을 이 척박한 곳에서 이루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크게 네 바나나 농장 예 우리가 한 10에이커 정도 할 거예요 바나나 농장이 그럼 현지인들한테 고용할 기회를 주잖아요 고용기관도 기회도 주고 소독도 고용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럼 또 그걸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에게 생산해가지고 소출을 농사를 시베이크에 농사를 지어서 시베이크에 바나나 농장을 바깥분이 오셔가지고 실패 실패하다가 이렇게 반숙에 올렸네요 네 성공해서 세팅됐어요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이 지금 농사 짓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현지인들도 농사를 지는다고 실패를 하지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씨앗을 저희들이 대주기도 하고 그런데 심었는데 갑자기 가뭄이 와요 그럼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다시 실망하고 다시 농사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대여섯 명이 밭을 좀 갈아달라고 자기네도 또 콩농사를 짓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바깥분 성함은 공개하는 거가 그렇게 그거 아십니까 아니면 뭐 지금 세월이 한 달 얘기하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말씀을 해 주시죠 바깥분이 성함이 참 훌륭하시면 제 남편은 이 자 문자 호 자예요 이문호 시 네 그러면 10에이크면 제가 또 궁금한데 14만평 세상에 아니 14000평 14만평 정도 될 것 같은데 12에이크면 14000평인가요 어떻게 10에이크란 1에이크 네 14000평이네요 14000평 그건 나중에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바나나 농사가 됩니까 저희 물 팠다고 했잖아요 250m 물 팠다고 그거는 식용뿐만 아니고 그렇게 농사에도 활용합니까 네 이리게이션 하는 거예요 배수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언제 시작돼가 언제 정착이 그럼 굉장히 성교사님은 바깥분이 하시는 활동이 또 성교사에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힘이 되고 그러죠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거의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과일을 다 대주고 야채 다 대주고 그러죠 언제부터 자리를 좀 잡았습니까 바나나 농장에 저희들이 약 바나나 농장이 2014년도에 완전히 세틀됐다고 말해도 되죠 그러면 얼마 정도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를 시행착오를 했죠 네 다음에 바깥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도 참 재밌겠네요 그 척박한 땅에서 없는 걸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바나나 농사 같은 경우가 마사이족에 한 적이 없죠 그 부근에서 없죠 여기는요 지금도 우리밖에 없어요 없고 그럼 그분들은 소출이 12,240평이라고 하네요 이게 딱 계산해 줍니다 지금 듣는 분들이 옆에 탁 댓글을 제이리님이 만 10에이크니까 12,240평 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요즘에는 들으신 분들이 또 집단적으로 지식을 대해주니까 그냥 한 10년 정도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2014년부터 자리를 잡은 거네 그럼 마사이족들은 지금 하는 농사 가운데 가장 큰 소출이 나오는 농사가 어떤 농사입니까 뭘 대비하는 소하고 염소 소하고 염소 소하고 염소다 이 사람들이 우유 짜서 먹고 사니까요 우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야채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수명이 짧겠네요 맞아요 수명이 짧아요 동물성 음식을 계속 섭취하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채를 경작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주의깊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바깥 이문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바나나 농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또 야채를 기르는 일을 동시에 하는데요 고구마도 심고요 아 근데 그게 야생동물도 많고 해가지고 그게 보통의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코끼리들이 와서 다 밟아놓고 가면 또 해야 되고 이래요 세상에 아니 여기 그래서 우리는 재밌어요 경작 와가지고 자기들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잘 키워놓으니까 그럼 그때 자원 같은 게 풍부해가지고 모든 넓은 땅을 다 펜스 같은 걸 들을 수도 없고 그럴 건데 보통이 아니시네요 어쨌든 참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선구자 자세를 가지고 개척하셔가지고 오늘 아마 이 방송이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을 겁니다 언제 오늘 바깥 분 들어오시면 공 박사가 바나나 농사 개척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 한번 나가서 이야기하겠냐고 꼭 물어봐 주시죠 그러면 이제 성교사님이 보시는 그하고 마사이 부족의 성교사로 활동하는 아내를 모시고 살면서 바나나 농사하고 경작진을 개발해가지고 마사이족을 돕는 일을 하는 것도 성교사역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맞어 성교사 일이죠 구한말에 우리 성교사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식개선도 하니까요 그분 다시 이야기해 보죠 그게 조금 전에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유만 먹고 살잖아요 그럼요 우유만 우유하고 고기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식생활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수명도 연장할 수 야채를 먹어야 좀 연명도 되잖아요 그럼요 수명이 달라집니까 네네 그래서 먹는 그래서 이전에 여기 사람들이 우간이라고 하는 옥수수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그것도 먹고 살아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새로 그렇게 농작물이 가능했기 때문에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식생활에 활용하기 시작한 거네요 아니요 원래 옥수수는 이 케냐의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쌀이 주식이듯이 그런데 여기 사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옥수수를 못 사다 먹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옥수수도 사다가 먹고 우유도 마시고 또 야채도 먹고 과일도 이제 저희들이 주일날 오면 공급도 해주거든요 이제 주일날 과일도 먹고 그래요 참 정말 성교사님이 우리말로 하면 신랑 덕을 톡톡히 보시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한국말로는 시집 잘 간 거죠 케냐로 그냥 날아가버린 그냥 아내 때문에 그냥 본인이 뜻이 없던 케냐로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성교사님 동력 동력하는 사람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국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지신 분 계신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지가 한 오래되시던 거의 모태신앙 같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믿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해외 성교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이제 한국 계신 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대해서도 좀 마케팅을 좀 해보시죠 네 아니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르고 살 수 있으며 어머니를 모르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의문스러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무섭지도 않고 어떻게 두렵지도 않고 평안하게 사는지 그래서 일대일 만나면 저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 죽으려고 사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건데 이렇게 물어요 제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죽으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러면서 결국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즐겁게 놀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건데요 이렇게 물어요 일단 좀 답답해요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이걸 보시면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마사이처까지 가서 저렇게 즐겁게 살까 좀 의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그 행복을 저분들이 이 행복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네 우리 김동희 케냐 성교사님 말씀이 마지막 그 말씀에 그냥 가볍게 하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50대 초반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는 불가능한 존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에서 저는 예수를 믿는 길로 들었었는데 어떻든 참 마지막 말씀이 아주 울림이 있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이제 오늘 완전히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했는데 다음에는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내주신 그 마사이족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재편집에 실방 말고도 재편집에 할 때는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 바깥 분 오시면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선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그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예 주관에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그 뭐 계획한 건 아니고 예 급하게 연락이 돼가지고 케냐에서 한 20년 정도 성교사역을 하시고 또 바깥붓 이문호 씨는 또 그런 10헥타르 정도의 바나나 농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성교사역을 계행하시는 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 들었습니다 제가 참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오질한 부분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하면은 참 한국이 복음에 빚진 그런 나라이고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정말 케냐의 국립공원 마사이족의 국립공원 언제리에 계시는 그런 김동희 성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귀한 분들을 모시고 또 계속해서 이런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방송에서 다른 또 다른 내용이지만 또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지평을 확장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